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팅 로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커넥팅 로드라고 하면은 연결된 막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결된 막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린더 길이와 거의 비슷하죠 행정의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자체의 2배 그래서 실린더 기열이나 커넥팅 로드의 길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질은 니크롬광 크롬 올리브덴광을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이거는 반복 하중 충격 하중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터지는 하중 그리고 측면으로 받아지는 이렇게 꺾이는 하중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성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중량도 작게 나가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항공소재죠 항공소재 두랄루민 이런 것도 쓰게 된다고요 최근에는 자 그 다음에 휩 및 비틀림이 원인은 크랭크축이 과도한 뭐라고 엔드플레이와 반복 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엔드플레이라고 얘기는 축방향 노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축방향으로 유격이 크면은 블럭 위에 올라가는 축이 가로 가로로 축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을 얘기하고 이 축방향 유격을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베어링을 뭐라고 한다 여기 보시는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해서요 그냥 일반 저널 평베어링의 두께를 가질 수 있는 와셔 같은 게 옆에 붙어있어서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스러스트 베어링 가지고 축방향 노름 엔드플레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피스톤이 중량 차이는 피스톤끼리 중량 차이는 2%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마찬가지 커넥팅 노드 하고 그 다음에 피스톤 어셈블리 커넥팅 노드 어셈블리는 내놔 2% 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연결한 어셈블리 뭉치죠 피스톤 커넥팅 노드 어셈블리도 내놔 2% 입니다 그래서 중량 차이가 전부 다 각각 2% 안에 들어와야지 고속으로 회전시키더라도 엔진의 진동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랭크 축 입니다 자 크랭크 축에 균열이 있을 때는 무조건 교환을 해 주셔야 하고요 이게 뭘 측정할 수 있다 휨 값을 측정할 수 있는데 휨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양쪽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v블럭 게이지를 넣어서 이렇게 받칩니다 v블럭 게이지를 놓고 받쳐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한다 1회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회전 시키면서 중간에 이런 다열 게이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축이 만약에 휘지가 않았다면 이걸 돌리더라도 이 다열 게이지에서 길이 내려면 심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축이 휘어지면 휘어진 만큼 이렇게 휘어지면 얘가 어떻게 한다 한 바퀴 돌리면 위로도 이렇게 휘죠 돌릴 때 그래서 실제 측정한 값에 뭐 2분의 1로만 휜 값으로 측정을 한다 그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100% 정비와 관련된 얘기니까 그리고 축의 휘임을 어떻게 점검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